8. 단어들이네요. 단어들 좀 확인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트럭. T-R-U-C-K. 그렇죠. 트럭. 계속해서. FROG. F-R-O-G. 굿. 그린. 그린. G-R-E-E-N. 굿. 괜찮을 모르겠어요? 네. 네. 음. 오케이. 여기 있다. 계속해서. B-R-E-A-T. 굿. 그레스. 그레스. G-E-S-S. 이렇게. 자. 소리가. 그레스죠. 그레스. 그러면 얘는. G. G고. 얘는. R. R하고. A. 얘는. S.S. 그렇죠. 그레스. 그레스가. 조금 익히기 어려웠던 모양이네요. 그레스. 오케이. 계속해서. 잘 기억이 안나고. 오케이. 좀 이따 생각해보고요. 계속해서. BRUSH. D. D. R. U. S. H. 오케이. 계속해서.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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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깝게 시험지에는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 근데 잘 고쳤어요 이렇게 맞았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 이건 플루시아 플루트 아니고 플루트죠 을이 아니고 플루어 플루어트 오케이 그 다음에 드림 아 굿 가보니까 두번째 R 들어가는 것 같아 두번째 R 들어가는 것을 다 모아놨어 어 됐습니까?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친구 여기 이 친구는 트레이스야 트레이스 트레이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? 키 R하고 E R A 그렇지 S S E 어 아이고 S E도 쓰되지만 여기는 C E야 이 친구가 트레이스 자취 흔적이었습니다 트레이스 그 다음에 부근 소리가 기억이 나야되는데 드럼 친다 이래죠 드럼이죠 드럼 그래서 D R R하고 R하고 E하고 이름은 드램이구요 드럼 U가 U U O 중에 O 됐어요 드럼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 그게 좀 어려운데요 소리가 이렇게 써요 브레이치 브레이치 다리가 뭐라고요? 브레이치 그럼 얘는 D D고 얘는 뭐하고 R하고 R하고 R 아하이하고 그 다음에 얘는 D 소리나는거 하나밖에 없는데 D D하고 그 다음에 G E 그렇지 브릿지 브릿지 알겠습니까? D가 거의 소리가 안나 브릿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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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서 오늘은 트럭 프럭 그린 브레드에 EA가 A 되는거 잘 맞췄구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 어 소리 U가 되는거 잘했구요 드레스에 A가 A 되는거 잘 맞췄고 프루트 어려운데 잘 맞췄어요 드림 EA가 E 돼요 그니까 여기에 EA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A가 됐구요 브레드 여기에 EA는 E 드림 됐어요 EA는 E나 A가 된다는거 알아두시구요 틀린것은 다리가 뭐라고 브릿지 그렇지 그 다음에 북은 드럼 잔디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 다음에 자치흔적 트레이스 트레이스 그렇습니까? 이 친구들 다음번에 또 만나게 됐을때 틀리지 않도록 익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beasts 셀프 으응? 잠깐만